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지난 주말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파 라이칭 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미국은 관계 강화를 약속하고 중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패권 전쟁,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잠시 후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갓잡은 경제에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봐야겠죠?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어떤 청취자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이 왔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저도 참 올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저녁 시간대로 이사도 오고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는데요. 다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온 경제 뉴스부터 만나봐야겠죠?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년 기념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특별한 소식들이 있네요. 흥미로운 소식이 많은데 일단 눈에 띄는 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솔루션 부회장이 rsu 이걸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신 기자님, 일단 rsu가 뭡니까? rsu라는 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거예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것도 어려운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직장인분들 월급도 받지만 연말에 보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돈 대신 조건 달아서 보너스 대신 해주는 이 주식을 rs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안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너스랑은 조금 다르고 스톡옵션이랑도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톡옵션 먼저 생각했거든요. 회사가 뭔가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의뢰 주는 주식 중에 하나가 스톡옵션인데 이 스톡옵션하고 rsu는 뭐가 다른가요?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톡옵션보다 rsu가 훨씬 강력하고 확실한 보상책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건너편에 계신 신수정 기자께서 손경제 상사라는 회사 직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주식이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신 기자께서 워낙에 일을 잘하셔서 회사가 1년 뒤에 이 회사 주식 만주에 대해서 1천 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줍니다. 그러면 신 기자께서는 1년 뒤에 회사 주가가 그대로만 머물러 있어도 2천 원 하는 주식 1천 원에 살 수 있고 만약에 1년 뒤에 손경제 상사 잘 돼가지고 지금 1년 축하드립니다. 더 잘 돼가지고 주당 10만 원까지 오르면 말 그대로 대박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1년 뒤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1천 원 아래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스톡옵션이라는 게 보상이 아니게 되겠죠. 행사 안 할 테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rsu는 실제 적용되는 방식이 방금 예를 비슷하게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요. 또다시 이 손경제 상사에서 신수정 기자가 또 일을 잘한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당신이 이 회사에 있고 그리고 인사고가를 그동안의 평균 B 이상 받는다.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회사 주식 10만 주랑 현금 1천만 원 그냥 줄게. 조건 없이 줄게. 이게 rsu입니다. 그러면 수정 기자는 이거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직을 안 하실 거고 사고도 안 치실 거고 인사고가 잘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이게 rsu 도입하는 본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연봉이 다른 기업보다는 좋지 않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미래의 보상이 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좀 좋은 인재를 잡아두는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거 자꾸 경영진한테만 주는데 경영진 아니고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도 일 열심히 하면 rsu 이제 좀 보편적으로 받는 날이 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rsu가 지금 하나 부회장이 이걸 받는 것이 경영 승계 작업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 대목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조금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구조 문제랑 승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rsu라는 제도가 아직 정비가 다 안 돼서 몇 가지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rsu라는 게 주식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스톡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현행법상 스톡옵션은 대주주한테 못 줍니다. 경영권 강화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rsu는 아직까지는 대주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동관 부회장이 10년 뒤에 rsu로 주식 받기로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조건을 좀 대충 달아서 rsu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넘겨주는 식으로 무거운 상속세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작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사실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 대목에서 rsu가 경영 승계 작업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기 때문에 rsu라는 다소 생경스러운 새로운 방식으로 흔히 말해서 회사 주식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이 rsu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 주셨을 때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잘했다고만 해야 준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rsu 이번에 이 하나 부회장이 어떤 성적표를 달성했을 때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돼요. 원래는 가득 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한 조건, 취소 조건 같은 게 원래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보면요. 하나 계열사에서 경영진한테 주기로 한 rsu의 지급 조건이 좀 느슨해 보이거나 모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의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거 보면 아니 웬만하면 그냥 10년 뒤에 준다는 말이랑 다를 게 뭐지? 10년 근속하고 사고 안 치면 준다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김 부회장이 받는 rsu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금액으로 얼마다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올라간 회사 혹은 떨어진 회사의 주가 그때 맞춰서 그 주가를 기초로 주기 때문인데 김 부회장한테 지급된 rsu가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인지 앞으로 지켜보려면 추산 금액보다는 전체 주식수 대비 받아온 비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김동관 부회장의 주 한화 지분이 5%가 최 안 되거든요. 4년 동안 rsu로 받았던 거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이 회사 지분의 0.35%였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rsu가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커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지분을 봤을 때 이게 꼭 경영권 승계라기보다는 열심히 경영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처럼 지급하는 느낌도 아직 비율로는 그런 상황인데 한화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화는 경영 승계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거 2020년부터 경영진한테 보너스 대신에 줬던 거고 기존 성과급에 폐지를 하면서 선진국식으로 체계를 바꾼 건데 지급 기준이 있고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경영진보다 rsu 많이 준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에게만 rsu를 부여한 게 아니라 다른 경영진들에게도 일괄 지급했다라는 게 한화의 첫 번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경영진에게 부여한 것보다 김동관 부회장에게 부여한 비중은 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동관 부회장이 rsu를 받은 시점이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받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혜인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해외 사례 보면 이게 완전히 특이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한화 측 해명은 김부회장뿐 아니라 한화 그룹에서 rsu 받는 경영진들이 모두 연초에 받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장기 목표를 갖고 경영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여러 제재가 있다 보니까 대주주가 받기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했고요. rsu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스톡옵션을 대체해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승계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이고요. 내용을 쉽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스톡옵션처럼 rsu도 다른 곳에서든 어디서든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대주주한테는 지급하지 말자. 제한을 좀 두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대주주에게 rsu를 제한하자는 법이 발의는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의한 쪽에서는 이 한화 이야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당 의원이 또 전에 내놓은 적이 있었었는데 재미있게도 그 당시에 한화는 굉장히 잘한 거다.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업법 같기도 한데 우리 법에 빠져 있었던 제도의 허점을 한화가 발견한 걸로 봤고 경제 문제를 자꾸 도덕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사실 이거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제도의 허점을 발견한 거고 이런 걸 발견하면 거기에 맞게 세법이 고쳐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런 답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rsu가 나온 지금 이 한화 이슈로 나온 쟁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쩌면 단순하게 이 그룹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여기에 맞는 제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동안은 감시를 좀 잘 하면서 혹시라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언제 우리 셋이 또는 우리 다른 기자님까지 다 정지서 기자님까지 해서 완전 집중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또 가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기업에서도 뭔가 독특한 방법 없을까 자꾸 찾아내는 것 같아서 좀 허탈한 면도 있고 또 이거는 뭐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신수정 기자님.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인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요? 이건 또 뭡니까? 네.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서 대중에게 알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자사가 일부 상품에 적용하는 최대 수수료율을 마치 전체 상품에 적용하는 것처럼 쿠팡이 왜곡했다는 설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쿠팡이 다른 마켓의 수수료를 왜곡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최근 쿠팡이 입점업체에 적용하는 판매 수수료가 45%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이제 자사의 입장과 뉴스를 전하는 홈페이지에다가 반박 해명 자료를 올리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사의 판매 수수료가 다른 이커머스 판매자들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11번가를 포함한 다른 이커머스들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공개한 겁니다. 이제 쿠팡이 올린 자료를 보면 판매 수수료는 11번가가 쿠팡의 2배인 20%였고요. G마켓과 옥션 등 신세계가 15%이고 쿠팡이 10.9%였습니다. 그런데 11번가는 수수료 20%가 디자이너 남성 의류 등 단 3개 항목에만 적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명목 수수료는 7에서 13% 수준인데 쿠팡에게만 유리한 자료를 끄집어내서 자료를 비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품목에서 나름대로 높은 수수료 받은 것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비교했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본 거군요. 11번가 입장에서는요? 그럼 쿠팡은 어떤 입장입니까? 쿠팡은 자료를 만들 때 각 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고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11번가는 평균 판매 수수료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테고리가 전체 185개의 카테고리 중에 3개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자료가 없이 일부만 공개한 것은 다른 마켓보다 수수료가 낮아 보이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수료가 높다는 걸 개시한 걸로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얘기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판매 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와의 계약이거든요.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죠. 오프라인의 임대료와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을수록 판매자들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11번가는 수수료가 높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 11번가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대료 높으니까요. 그럼 판매되는 상품도 줄어들고 상품이 줄어들면 물건이 없으니까 고객들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또 수수료가 높아서 판매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내할 수가 없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맥락이네요. 안 그래도 요즘이 고물가 시대인데 정부도 물가 체감도 높은 품목, 가격을 점점 매일 점검하겠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수수료 문제, 이거 물가 상승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실제 마켓들의 수수료는 어떤 수준이에요? 이 판매 수수료는 판매된 상품이 포함된 품목별로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5%에서 15% 범위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데요.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토대로 판매 촉진비, 배송비, 옵션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셀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더 높아집니다. 실질 수수료율의 차이가 더 벌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결국 정률 수수료와 실질 수수료 간 차이인데 쿠팡이 주장하는 10.9%는 쿠팡이 명시한 카테고리별 기준 수수료라고 볼 수 있고 일각에서 제기된 셀러의 45% 수수료율은 각종 비용이 모두 합쳐진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 차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정률 수수료율은 15.6%로 쿠팡은 22.6%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이 12.3%였지만 쿠팡은 27.5%로 더 높았어요. 당시 공정위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경우 수수료율과 관련된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8.5%로 낮았고 상품 보관이나 배송, 고객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서 다른 유통업체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우리 오프라인에서 장사 잘 되는 어떤 동네 거기에 건물은 임대료도 더 세잖아요. 맞아요. 쿠팡이 제가 알기로 이커머스 분야의 업계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 상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수수료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1번가가 더 높은 것처럼 보도해서 그래서 이게 옥신각신이 되고 있었던 거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11번가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으니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후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인정될 경우에 쿠팡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이 납품업체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쪽과도 아직 냉전 상황인가요? 네, 그동안 쿠팡은 제조사와 갈등이 잦았었는데요. CJ제일재단과 CJ올리브영, LG생활건강 이런 제조사와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이른바 반쿠팡연대를 맺었었는데요. 이제 특히 CJ제일재단은 쿠팡과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 쿠팡의 경쟁사인 네이버 쇼핑과 신세계그룹 11번가 등과 손을 잡고 반쿠팡연대를 확장했었어요. 이번에 11번가의 신고가 더 넓은 반쿠팡연대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뭔가 경영 전략상 이합집산을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또 중간 유통상인들에게 피해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하여튼 요즘 유통업계에서 동종 경쟁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오랜 불문율인데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유통업계의 관행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데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질서나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쇼핑을 항상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은 또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조사해 주셔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 친미 성향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연임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안관계, 미중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최근 중국 상황은 어떤지 중국 전문가이자 바로 제가 알기로 지난주까지 중국 현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 박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중국에 계셨는데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별 말씀을요. 먼저 중국 현지에서 대만의 선거도 아마 다들 지켜봤을 거고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주가도 예년만 못하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현지의 반응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만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조치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관영 매체들은 이런 어두운 얘기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정식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SNS가 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만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청년 실업률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밈이라고 하죠. 졸업할 때 굴욕사진으로 마치 자신은 취업도 못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풍자하는 그런 사진이 유행일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수경제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자체만 문제인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는 좋은 사인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실업률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지금 공식 통계를 내고 있는 도시 실업률도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방학자들마저도 40%를 웃도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8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번에 팬데믹 오면서부터 팬데믹이 오면 가장 피해를 입을 것이 사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실업률을 통계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가 PMI의 하부지표 그중에 종업원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이나 회사들한테 다음 달에 출근할 종업원 수가 이번 달 출근한 종업원 수보다 많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봐서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 비율을 퍼센트지로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팬데믹이 발생 직후부터 여태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소기업, 소기업의 경우는 한 번도 그게 한 번인가 50%에 온 적이 있고 50%가 기준이죠. 네. 50%라는 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나오는 종업원 수가 비슷할 거다. 이게 한두 번 있었고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50% 미만이었어요. 오히려 종업원 출근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종업원은 줄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현재 중국의 실업은 지금 엄청난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실업률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이 아니에요. 일단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을 못하면 아, 죄송합니다. 취업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면 또 실업에서 빠지고 실업통계에서 빠지죠. 농민은 실업통계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다 납부한 사람이어야 실업률 대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사표 던진 사람은 또 실업률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겪는 실업의 효과라는 건 지금 굉장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척 봐도 배달하는 사람 같았어요. 지금은 매우 서툴로 보이는 아저씨라든가 심지어 이거 고등학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젊은 여성분까지 배달 일도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업률을 대표해서 왜 중국 경제 상황을 여쭤봤냐 하면 요즘은 경제가 안 좋아진 추세를 넘어서서 중국 내부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까지 감도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실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 전쟁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민심을 덮기 위한 것도 있고 또는 민심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무관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는 건 지금 전쟁에 대한 의식, 인지 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2, 3년 내의 상황 때문에 또는 일부 지도자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요즘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위험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전쟁을 할 의도는 없더라도 국가가 위기니 다들 뭉칩시다. 다들 좀 통제 따라주세요.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타이완을 비롯한 중화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상만보. 그것은 커다란 코끼리는 빨리 걷지 않는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체계 자체가 몇 달 만에 노선을 바꾼다든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국가적인 큰 일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1년 단위로 하지만 중국은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국가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큰 일은 몇 차 계획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요즘 몇 개월 동안 상황이 이랬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고 한다면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타이완이고 미국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 안 할 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완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 체비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타이완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 압박용이 아니라 실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박사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그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타이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타이완 위험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중국의 전투기가 타이완에 공격을 침범하고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천몇백 차례를 지금 1년 동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긴장된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긴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인 건지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타이완 국민들이 이것이 지금 농담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우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이번 타이완 대선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개발한다, 연구한다. 이게 지금 십 수년 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미사일이든 연평도 앞에 폭격을 하던 간에 이런 것들이 매년 진행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직전까지 갔다 긴장감이 계속 높아졌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만성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젖어들었다고 해야 될까?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기질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날 상황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의해서 습관이 들었다고 할까요? 무감각해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로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항공모함 두세 척을 서해안과 포항 앞바다로 보내고 매주 두세 차례 중국의 전투기 편대가 제주도 상공과 우리 충남 아산반도를 침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두세 번씩.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가끔 우리 영공에도 러시아 군항기라든가 아니면 중국 군항기가 독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든지 뭔가 국제 정세 불안전함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이 미국과 좀 가까이 붙는다고 하면 그런 제스트라들을 간간히 하거든요. 물론 빈도수는 대만이 훨씬 많지만 그런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전쟁의 기미는 안 보이는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은 그게 너무 자주 되니까 이제 전시까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가요? 자주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이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중국과 북한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가 전략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한 하듯이 말로만, 서울 불바다 이렇게 과장된 언어적, 수사적 표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국은 말하면 지킨다라는 국가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 북한하고 남한은 백령도라든가 또는 서해라든가 이런 데서 교전 아닌 교전들이 꽤 있었거든요. 간간히. 그런데 중국은 대만의 대만 섬이라든가 대만의 부속섬을 직접 타격한 적은 아직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죠. 옛날에. 과거라면 어느 정도쯤 된 건가요? 그러니까 50년대도 60년대도 있었죠. 그때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럼 그 뒤에는 없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면 이거는 진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대만에서 군인들의,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징병제를 하잖아요. 4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뭔가 보완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느껴서 한 조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쟁이 이행된다고 했었을 때 언제쯤 어떤 이유로 될 것 같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도 많고 말도 많죠. 그리고 가장 당사자인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방 매체를 보면 내가 뭐 우리 중국이 2024년에 공격한다, 2027년에 공격한다 말이 많은데 다 틀렸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아마 2027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2, 3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때로 딱 어떻게 보면 예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유죠? 저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통일을 국가적 전략으로 확정한 것은 1999년 연말에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몇 가지 시한 일정표를 만들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됐던 게 중국 공산당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성취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밀레니엄 회의를 하자고 그 회의가 열렸다가 천년 회의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의 달성을 구체적 계획으로 잡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두 개의 목적이 하나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고 또 하나가 현대화, 사회주의의 강국의 건설이거든요. 여기 이 일정에 맞춰서 조국 통일을 이룬다라는 국가 목표를 정했다고 알고 있고 그 이후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계획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한이 그러니까 공산당 창당 100년이나 건국 100년이나 무얼로 보더라도 시기는 2024년 사실은 벌써 조금 지났고 부터 길게 보면 2035년 사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장기 계획의 시간표하고도 대체로 일치하죠. 그리고 시간이 중국에게 이로울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태까지는 조용히 도광양회식으로 실력을 키워왔으니까 시간을 벌수록 준비할 시간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미국도 서방도 지금 다 아는 거고 그렇게 미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이미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할애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는 타이완 통일을 하고야 말 거다. 물론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를 원한다. 가로열고 안 되면 무력밖에 안 되지 않느냐. 가로잡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의도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타이완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중국도 아는 상황이고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국이 아는 상황에서 타이완을 무력증이라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빠른 순간 병합하는 게 통일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질문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쟁을 하면 중국이 경제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걸 하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손해라는 게 얼마만한 기간을 놓고 계산하는 손해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일정 기간, 단기간에는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하고 나면 그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 거죠? 2200년 됐을 때의 중국이 통일 중국이 돼 있는 상황과 2200년에 가해서도 양안이 분리돼 있는 상황을 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익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될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저야 많은 사람 만난 건 아니지만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이라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 생애 내의 의사결정이나 거기에서의 어떤 업적, 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느 리더십이, 미국의 어느 리더십이 2200년 됐었을 때 우리 미국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계산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계획은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은 자기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 같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후장대한 원대한 계획을 내 임기 안에 실현하겠다. 그게 시진핑의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10몇 년 동안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후진타워 10년도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대에서 해오던 준비된 것들이 이제 내대에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 업적으로 하나 해볼 만한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저는 원래 전쟁을 무서워해서 이 전쟁이라는 곳은 시나리오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입한다든가 일본이 개입한다든가 서방 국가들 미국이 개입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중국 나름대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감내해야 될 어떻게 보면 데미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 번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방비를 챙겨놔야 여기에서 나름대로 빨리 끝내고 소기의 성과를 빠르게 거둘 텐데 그런 방편으로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전비를 구축하고 있는 거 말고?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개만 꼽아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시를 대비해서 소위 전략물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의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전략물제는 두 가지 한 세, 네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식량입니다. 중국이 식량이 자급자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량 안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이쪽에 대한 협력도 지금 굉장히 진척이 되어 있고 에너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기자동차와 태양에너지 탄소중화 그리고 수상식 원자력발전소 잠수식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석탄 소위 청정석탄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소 그리고 소위 동식 서산 그러니까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컴퓨팅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기가 되어 있죠. 말씀 주신 내용들 가만히 들어봤더니 지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수소까지도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분쟁이나 허들을 뛰어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것은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급 체계 국가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의 특징인데 계획이나 전략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전기자동차와 그리드 전력망을 서로 연결해서 쌍방향 전력을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전략적 목적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죠. 에너지 파트는 산업적으로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도가 돼서 제가 알았는데 식량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곡물 그리고 소위 주식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93, 94%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전략하고 컨트롤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료가 사료가 전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각 도시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별로 육류, 가금류, 알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지시도 내려갖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각각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예측으로는 사료 공급원을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브라질로 다 바꾸는 거고 이거를 다시 러시아의 대규모 농장을 그러니까 지금 흑룡강성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러시아 지역은 사람이 별로 없고 척박한 지역인데 여기를 들어가서 대규모로 사료 재배에 들어가는 계획들을 진행하고 이런 게 있죠. 네. 오늘은 저희가 정규방송으로만 해서는 우리 이철 박사님의 고견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의 정규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손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마저 이어서 중국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손에 잡히는 경제 입력하시고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꼭 돈을 잡고 있는 손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돈을 잡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그 채널로 들어오시면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철 박사님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은 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주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